자, 헬마우스 인경미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대통령실 속보부터 잠깐 짚고 넘어갈까요? 네, 좀 전에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의 의지를 언론에 브리핑을 했는데요. 대통령실이 밝힌 바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계 단체들이 많지만 특히 지금 집단 행동의 당사자인 전공의들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싶어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변실 공지를 통해서 밝힌 건데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늘 국민들에게 열려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소통의 의지는 언제 들어도 좋은 얘기죠. 좋은 얘기인데 불과 어제 담화문 발표할 때 예를 들면 원칙적으로는 정부가 옳지만 이러이러한 부분은 당신들의 뜻을 정말 알고 싶다. 어제 제안하면 참 모양새도 좋고 설득력도 있을 텐데 어제 담화문 발표하고 나서 여론이 워낙 안 좋으니까 오늘 갑자기 입장을 좀 바꾸는 듯한 이런 모습이 좀 아쉽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보자면 이렇게 좀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어제 일단 오전에 대통령 특별 담화를 발표를 했는데 말씀하셨다시피 내용의 한 4분의 3 정도 분량상으로 보면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대부분의 내용이 2천 명으로 증언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강경 대응에 어떤 초점이 맞춰져 있는 듯이 볼 수밖에 없었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제도 전해드렸다시피 의사단체들 혹은 의사당사자들을 향해서 지칭했던 게 권익 카르텔 이런 표현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의사협회를 비롯해서 의사들 입장에서 반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휘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그러고 나서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의 담화를 조금 더 누그러뜨린 해설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2천 명 정원을 꼭 유지하겠다는 게 아니고 인원수에 대해서는 다소 좀 열려있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이렇게 재해석을 내렸는데 오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의료계 당사자들 특히 전공의들과 만날 수 있다. 이런 의사를 피력한 거는 조금씩 조금씩 의사들 쪽으로 문이 좀 열리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긴 좀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자꾸 입장이 워낙 대통령 본인의 말씀과 어떤 해석판이 다르다 보니까 이거 역시 어떤 진짜 대화를 하려는 의지가 있는가 아니면 어떤 이 상황을 탈피하기에는 하나의 방법인가 이런 의심도 들고요. 왜냐하면 오늘도 사실 오후에 국무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도 대통령이 본인의 육성을 통해서 전공의들한테 만나고 싶다는 얘기를 할 수도 있었는데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별 얘기가 없었다가 또 나중에 지금 대변인실을 통해서 이런 의사를 표현하는 게 이게 의사들이 접하기에는 어떻게 느껴질 것이냐 이런 문제가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어제 담화를 발표를 할 때도 의료계에서 의사 쪽에서 뭔가 단일한 안을 만들어 가지고 갖고 오면 그걸 논의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어제 지적을 했습니다만 의사협회 같은 경우에 전공의들이나 의대 교수들은 거기에 포괄이 잘 안 되고 대부분의 경우에 개업의들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들을 대표하는 단일단체로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료계를 통합하는 하나의 안을 만들기가 굉장히 좀 어렵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던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도 할 수 있고요. 그런 평가를 어저께 받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직접 전공의들을 만나는 것까지도 아마 고려를 하는 걸로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대통령이 직접 말하는 거와 그 밑에 참모들의 해설하는 게 해설판과 본판이 너무나 달라서요. 방점이. 이것도 지금 해설판이란 말이에요. 대통령 실발. 그러니까 대통령 본인의 워딩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비평가로서 이 상황을 해설을 해드리자면 사실 가장 좋은 건 대통령이 육성을 통해서 직접 만나고 싶다. 일정을 잡아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일 좋은 거고. 그게 아니라면 참모들을 통해서 이런 입장을 밝힐 거라면 사실은 대통령실 정도 되는 집단이라면 이미 어느 정도 조율을 한 상태에서 언제 어떤 방식으로 대통령이 만나기로 했다를 발표하는 게 국민들이 봤을 때 가장 좋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미 어떤 이 신뢰관계가 많이 깨진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얘기하면 훨씬 더 그 신뢰관계를 좀 북돋는 데 도움이 될 텐데. 이게 대통령실 누군지도 없이 대통령실 이래서 발표하면 과연 전공의들이 네, 그러죠, 할까. 이게 과연 대화를 위한 것일까. 여러 가지 어떤 의심을 하게 합니다.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일단 전공의들 단체 쪽으로 먼저 접촉을 해서 대통령과 만날 의사가 있는지를 물어보고 일정을 짜는 순서를 먼저 거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보다는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먼저 밝히는 걸로 봐서는 혹시 공을 전공의들 쪽으로 먼저 던지려고 하는 의도가 깔린 거 아니냐. 그런 의심을 좀 받을 수가 있는 거죠. 특히나 선거철에는 어떤 선거용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사기 딱 좋죠. 이런 식이면. 제외 선거 투표율이 역대 총선 최고라고요. 네, 오프닝에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오늘까지 최종 집계된 투표율을 보니까 62.8%의 유권자들이 투표를 했습니다. 제외 유권자가 지금 14만 7,989명이었는데 그중에서 9만 2,923명이 투표에 참여를 했으니까요. 상당히 높은 투표 참여 열기고 115개 국가에서 220개 투표소를 설치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사실 제외 선거 투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영사관이나 대사관에 직접 가야 투표에 참여할 수가 있고. 굉장히 힘들죠. 그렇습니다. 성의가 보통 있어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 같은 경우는 국내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신분증만 들고 투표소에 가면 참여할 수 있지만 이분들 같은 경우는 미리 신고를 해서 등록을 해야 하는 절차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고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뜨거운 열기로 투표 참여를 했다. 이게 기존의 제외 선거랑 비교를 해보자면 2012년 19대 총선 때 처음 도입이 됐는데요. 45.7% 투표율이었습니다. 그리고 20대 때는 41.4%였고 코로나19가 한창 유행하고 있던 21대 총선 때는 제외 국민 투표가 23.8%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언뜻 들어도 제일 높을 때가 41% 이랬는데. 45.7%죠. 45. 거기 거의 20% 가까운 수치가 올라간 건데 이건 엄청나게 높네요. 굉장히 투표 열기가 뜨겁게 올라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제 기억에 대통령 선거의 제외 국민 투표율이 70%를 겨우 넘는 것 같은데요. 거의 대통령 선거급입니다. 보면. 지난 대선 때 70%를 조금 넘었었는데 그 수준이고. 선관위 관계자한테 기자들도 질문을 냈습니다. 이게 뭔가 좀 투표 절차가 간소화되거나 확대되거나 이런 게 있냐고 물어봤는데. 너무 높으니까요. 제외 투표 절차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 의지가 높아진 영향으로 본다. 그만큼 투표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열기가 뜨거웠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어떤 제외 국민 투표가 향후 투표율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해외에 살고 있는 분들의 열망이 이렇게 높다는 건 투표에 대한 열망이. 국내랑 다르지 않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여기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투표하기가 번거로운 지역이고요. 그런데 국내에 살고 있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쉬우니까 이것보다 훨씬 더하려는 욕망이 크지 않을까. 이런 추정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에 진행되는 사전투표도 투표율이 상당히 주목이 되고요. 아시다시피 사실 제외 국민 투표 같은 경우는 젊은 층의 참여가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그동안은 20대, 30대의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는 좀 저조한 편이었는데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이분들의 투표율이 어느 정도 나올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철도가 될 것 같습니다. 사전투표 관련해서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드리면 오늘 제 후배한테 어떻게 동네가 다른데 용지가 다를 텐데 어떻게 아무 데서 찍을 수 있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부끄럽게도. 아십니까? 다른 동네가 있는데요. 사전투표소에서 바로 인쇄가 가능하니까요. 저는 그걸 몰랐었습니다. 한심하다는 눈으로 저를 쳐다보길래 인쇄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어느 동네 가서든 제가 부끄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느 동네 가서든 찍으면 되니까. 그렇죠? 맞죠? 어느 동네 가서든 찍으면 되니까 사전투표 열심히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 부끄러움을 고백했습니다. 사전투표소가 보이면 누구라도 신분증만 시청하면 투표가 가능합니다. 그게 신기했습니다. 저는. 그러면 이 사전투표율이 이렇게 높고. 아니. 제 국민투표율이요? 제 국민투표율. 이렇게 높고 사전투표율도 높을 것 같고. 굉장히 어떤 향후 바로 밑으로서 사전투표율이 얼마나 될지가 대단한 관심사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몇 프로 될 것인가. 지금 예측들은 어떻게 나오나요? 지금 예측치는 지난 총선을 기준으로 잡는 분들이 많은데 65%를 넘길 수 있느냐 여부가 여야 모두 공의 가장 관심을 받는 부분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총선에 지휘권을 쥐고 있는 지도부에서는 60%를 넘기면 야당에 다소 유리한 지형이 될 것이다. 그리고 65%를 넘기면 굉장히 유리한 지형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투표율이 어느 정도 될지를 사전투표를 통해서 가늠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하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발언이 어제 오늘 계속 화제예요. 왜냐하면 이 발언의 어떤 방향성 때문에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제 저희가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만 어제 부산에서 유세 지원을 할 때 정부의 실정과 관련해서 당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책임이 저한테 있지는 않지 않느냐. 마치 책임을 정부 쪽으로 미는 듯한 그런 발언에서 논란이 됐는데 하루 만에 다른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두 발언, 어제 발언과 오늘 발언을 비교해서 들어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들어보시죠. 지금 우리 정부가 여러분의 눈높이에 부족한 것 있을 겁니다. 그렇죠? 제가 100일도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 책임 저한테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면 이 97일 동안 어떻게든 제가 큰 상처를 입더라도 바꾸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잘못이 있고 문제가 있다면 그 책임은 모두 저에게 있습니다. 그냥 저에게만 그런 얘기를 하십시오. 지금 중요한 건 앞뒤 계산하고 나중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이 운명의 결전 앞에서 우리 힘을 모으고 선량한 시민들께 희망을 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앞에 들으셨던 게 어제 부산에서의 유세할 때 이야기고요. 뒤에 들으신 게 오늘 했었던 발언인데 방향성이 좀 다르군요. 네, 어제는 저한테는 책임이 없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한 거고 오늘은 그 책임이 모두 저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완전히 상반된 발언인 셈인데 오늘 했었던 다른 발언에 열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건곤 일척의 승부를 앞두고서는 상황이 어떻다 한들 누구를 손가락질하지 말자. 지금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때다. 그러니까 지금 당이 혹은 당 정의 서로 반목하면 안 되고 결집해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를 한 겁니다. 밤사이에 왜 이렇게 색깔이 바뀌었을까요? 속내는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직접 물어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만 어제 발언과 오늘의 발언을 미루어 짐작한 건데 어제만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담화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좀 강경하게 들릴 수 있는 발언들을 많이 쏟아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어제 오후까지도 국민의힘의 총선 후보들이 상당히 위기감이 높아진 구글부글 끌었죠. 저희가 어제 해성이 다가오는 공룡의 신경 이런 것도 전해드렸었는데 그런 어떤 불만들이 높아지다 보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런 책임론에서 다소 좀 거리를 두려는 듯한 그런 발언으로 읽히는 거였고요. 그런데 밤사이에 여러 이야기들을 아마 들었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마치 정부와 여당이 반목하는 것처럼 서로 이렇게 거리두기를 하는 것처럼 너무 비춰 보이면 총선 상황에 유리할 건 없다라는 조언을 들었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느냐. 여기저기서 어떤 압박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정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얘기는 그 책임이 저한테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책임은 저한테는 없다는 얘기에 돌려. 이게 왜 이렇게 말이 부정에 부정을 해서 어렵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어떤 하고 싶은 얘기는 분명한데 좀 돌려 얘기하고 싶었던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종합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본인이 지금 비대위원장을 맡은 지 100일이 채 안 됐고 그동안에 국민들의 요청사항이 있으면 저는 가능하면 바꾸려고 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게 제 책임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읽힐 수 있는. 두 가지가 어제 들을 때 잘 이해가 안 됐던 게 본인이 어떤 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거의 이인자로서 법무부 장관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서 어떤 책임이 흡사 대통령실에만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잘 이해가 안 가고. 그다음에 제가 어떤 희생을 하더라도 고칠 건 고치지 않았습니까? 이런 류인데. 사실 맨 처음에 건의하고 죄송합니다 했다가 여론이 뒤집은 것이지 본인이 뭘 고친 건 아닌 것 같다는 느낌도 많이 들고요. 물론 그건 평가가 조금씩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말씀하신 첫 번째 대목은 야당에서도 계속 지적을 했었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도 이 정권의 소통용으로 불려와놓고 이제 와서 왜 발을 빼느냐라는 비판이 나왔는데 그만큼 직접적으로 보자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임사검증의 첫 번째 책임을 본인이 졌었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의 어떤 잘못된 정책이 문제가 된다면 본인도 거기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겠죠. 그런 건 아마 고려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여튼 그 책임은 모두 져야겠습니다. 확 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정책 집행을 칭찬하는 발언들도 하나하나 쏟아냈는데 한미일 공조를 완전히 복원했다든지 원전 생태계를 다시 복원했다든지 화물노조나 혹은 건설 현장에서의 건폭 폭주를 뚝심있게 정리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쭉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대 여당이 모든 사안에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대 야당이요? 거대 야당이 이뤄낸 진전들이다라고 상차를 했는데 저희가 어제도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 담은 내용을 일부 전해드렸습니다만 거기도 등장했었던 예시들입니다. 사실상 그 윤석열 대통령이 했었던 예시들을 거의 그대로 하루 만에 받아들이는 양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과거였던 대표됐던 패턴. 맨 처음에 한번 들이받고 그다음에 폴더 인사하고 그 양상하고도 어떻게 보면 약간 비슷한 패턴 같기도 하고요. 당내에서는 결을 맞춰간다고 볼 수도 있을 텐데 다만 이런 행보에 대해서는 당내의 비판 목소리도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 행보는 오늘 받아들인 거에 대한 비판이 아니고 어제 비판적 행보. 네. 거기에 대한 비판이죠. 그리고 종합적인 한동훈 위원장의 선거 지휘에 관한 부분. 이걸 지적을 했는데 셀카 쇼만이 정치의 정부는 전부가 아니다. 이렇게 비판을 한 거죠. 그러면서 정치는 진심. 그러니까 참된 마음과 진심. 또 하나는 온 마음을 기울이는 것인데 이 두 가지 진심으로 하는 거다. 셀카 찍는 시간에 국민들에게 담대한 메시지나 던져라. 이렇게 좀 충고를 했습니다. 이거는 최근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유세 현장에 가면 지지자들이 많이 몰렸을 때 같이 셀카를 찍는. 그걸 비꼰 걸로 보이고요. 어제는 또 본인의 지지 사이트인 청년의 꿈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올라온 질문에 답변을 하면서 이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했으니까 책임이 크다. 그 얘기군요. 이렇게 또 별도의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까지 정부와 대통령실을 맹비난했던 정치 후보들이 후보들이 오늘은 입장을 좀 많이 바꾸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입장 바꾼 거랑 비슷한 색깔로요. 특히 주목을 받는 것이 지금 서울 마포구 의뢰에 출마한 국민의힘 함은경 후본데 저희가 어제 전해드렸던 거는 거의 헌정사상 최단시간 대통령 탈당 요구. 2년이 치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탈당 요구를 했었던 함은경 후보가 오늘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을 해서 입장을 바꿨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감정상한 표현까지 일일이 거명하면서 얘기하는 걸 보고 실망이 컸는데 어제 저녁에 상황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성태윤 지금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대타협기구를 만들고 거기서 정원을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보고 제가 성급하게 내질렀다는 생각을 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본인의 탈당 요구가 성급했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통령에 대해서는 태도가 좀 강경한 태도를 유지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당은 민심을 모으고 전달하는 기능과 공직 후보자 추천 기능이 있는데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있어서 당과 상관없이 운영하겠다는 마음이 들면 차라리 자유로운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여전히 당하고 거리를 두고 본인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면 당에서 나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도 또 들릴 수 있는 이게 DM 말인데요. 앞에 말을 보면 어제 상당히 물러서는 것 같다가 DM 말은 또 어제 입장이 유지된 것 같고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이 함은경 후보나 보면 이렇게 밤사이 입장이 바뀐 게 당내외에서 굉장히 압박이 있었지 않았나는 어떤 추정이나 의심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거를 추정해 볼 수 있는 게 어제 홍준표 대국시장의 반박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보니까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지금 강원도 강릉에 후보 출마를 했는데 친융계 핵심 인물 중에 한 명으로 꼽혔었죠. 오늘 페이스북에 뭐라고 썼냐면 현재 당내에서 대통령 탈당, 내각 사퇴와 같은 극언이 나오고 있다. 강력하게 경고한다. 자중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친융계의 후보나 혹은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제부터 계속 이런 어떤 다른 목소리를 내는 후보들을 향해서 맹공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함은경 후보한테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야기들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당의 선거 전략도 읍소에서 어떤 책임 문제에 대한 논란 다시 대통령실을 옹호한 입장 이래가지고 굉장히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좀 복잡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 대통령 같은 경우도 조금 전에는 저희가 전공의들과 대화를 하고 싶다는 의견을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을 보면 일부 의사들의 집단 행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지만 국민을 위한 의료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낼 것이다. 라고 다시 한 번 또 강조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따 광고 듣고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마지막에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과 오늘 나온 속보와 또 어떤 결이 다르고 그러니까 지금 정보여당의 상황은 메시지가 굉장히 혼선이 있다 이렇게 느낄 부분이 많습니다 보면. 그렇습니다. 후보들도 그렇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아침에 했던 얘기와 오후에 했던 얘기와 결이 좀 다른 경우들이 있어서 그게 좀 기자들 사이에서도 좀 혼란스럽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의 오늘 국무회의 발언 같은 경우는 어제의 대국민 담화의 기조에서 크게 다르지 않았었거든요. 의사들의 집단 행동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라고 표현한다든지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국민에게 검토한다는 말은 사실상 안 한다는 말과 같은 뜻이다. 그러니까 이걸 어제 맥락에서 이어가면 2천 명 하겠다고 검토한 게 아니고 2천 명 하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시행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걸로 읽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또 전공의들과 만나겠다는 의사를 표현했기 때문에 내일은 또 어떤 상황이 좀 전개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거 앞두고 어떤 메시지가 계속 혼돈된 메시지가 발생한다는 건 균열이 있다는 뜻인데 내부에서도. 만약에 여당이 선거를 지면 굉장히 시끄럽겠어요 보면. 국민의힘 후보들 상황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죠. 뭔가 좀 정리가 마무리가 돼야 선거운동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데 지금 여당 내부에서도 여러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각종 책임론과 어떤 뭐 굉장히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선거를 만약에 여당이 지면요. 이기면 뭐 부드럽게 넘어가겠지만요. 뭐 항상 선거가 그렇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꽤 선거운동에 본격적으로 뛰어뒀다는 느낌도 좀 드는데요. 뭐 이전에 우리가 전직 대통령들한테서 잘 볼 수 없었던 장면이 아닌가 싶은데 이번 총선 pk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울산 동굴을 갔는데 민주당 후보가 김태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거든요. 본인이 또 청와대에서 같이 일했었던 동료다 이렇게 소개를 하기도 했는데 기자들이 왜 울산을 방문했느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하는 너무나 중요한 선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특별한 연구가 있는 지역이나 후보를 찾아서 조용히 응원을 보내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조용히 응원하는 것 치고는 꽤 언론 노출이 많은 편입니다. 이건 적극적이라는 표현이 과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어제도 왜냐하면 부산 사상구를 방문했는데 본인이 예전에 국회의원 시절에 또 이 지역의 지역구 국회의원을 지내기도 했었습니다. 여기에 배재정 민주당 후보가 뛰고 있는데 사상구에 있는 낙동강 벚꽃길을 찾아가지고 이때 복장도 파란색 상의에 청바지 차림이니까 선거운동을 돕겠다는 의지가 복장에서도 상당히 보이죠. 거기다 발언도 또 70년 70평생에 이런 발언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70평생에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캐릭터를 봤을 때 굉장히 강한 발언인데요. 이 정도면. 이렇게 또 직접적인 표현은 잘 사용을 안 하는 분이다 보니까 민주당과 야당들이 좋은 성적을 거둬서 이 정부가 정신 차리도록 해줘야 된다. 이것도 굉장히 직접적인 표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우리의 기억력을 우습게 보는 것 같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 나라가 망해가던 것 기억 안 나냐. 부동산이 폭등하고 정말 살기 힘들었던 것 기억하지 않느냐라고 전 대통령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전체적인 메시지에서 약간 밀리는 상황에서 여당은 지금 야당의 후보 후보를 각계에 파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까지는 양문석 후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김준혁 후보, 경기 소원 정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입니다. 이화여대생 미군 장교 성상납 발언 논란이라고 지금 불리고 있는데 지금 이화여대가 법적 대응을 하겠다면서 후보직 사퇴까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게 발언이 언제 나온 거냐면 2022년 8월쯤에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했을 때 김활란 이화여대 총장을 거론을 하면서 종군 위안부를 보내는 것에 큰 역할을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미군 정시기에는 이화여대 학생들을 미군 장교들에게 성상납시키고 그랬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화여대 측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자료와 억측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다. 법적으로 엄중 대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반면에 김준형 후보 측에서는 앞뒤를 다 자르고 자극적인 편집으로 전체를 매도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당시에 펼쳤던 주장은 친일 인사, 그러니까 김활란 전 총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친일 인사의 문제적 행적들, 특히 여성 인권을 유린하고 성착취를 강요한 아픈 역사를 제대로 알리자는 취지였다라고 해명을 하면서 발언의 근거가 됐던 논문을 별도로 공개를 했습니다. 한국전쟁과 여성성의 동원이라는 논문인데 여기에 김활란이나 모윤숙 같은 그 당시에 여성들이 미군 장교나 외교관들에게 유흥을 하기 위해서 여성들을 동원했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있다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시간은 다 됐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마 인경빈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